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본격적으로 G21 맞죠? 신의기사단 G21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들었는데 한번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이구요 무대 밖에서 알터가 먼저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선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경계지의 묘지에서 알터와 대화라고 했는데 일단은 경계지 묘지로 다시 발레스죠? 발레스 된다 발레스 어... 거기가 어디였죠? 그 하도... 그... 갈 일이 없다 보니까 발키리? 아니지? 어디였지? 아... 바본가? 자 여기가 아이 어떻게 알아야 이거? 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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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방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발론 아발론 아... 발... 발키리는 대체 어디니? 어? 아발로 자 아발로는... 아... 아발론 아직도 이게 스마트 컨텐츠에 등록이 안 돼있나 봐요 되게 아쉽네요 문게이트로도 못 가나? 가봅시다 일단 야 그래도 문게이트로는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오자 어디로 가야지? 이쪽이가 저... 무덤이지 아마? 자 제가 항상... 어... 문게이트로 되네요 제가 항상 그 해놓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인데요 메인스트림을 킬 때는 꼭 사운드도 같이 켜주시기 바랍니다 음... 메인스트림 킬 때는 꼭 사운드도 같이 켜주셔야 돼요 메인스트림 나올 때 다른 노래 틀면서 하면 안됩니다 몰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음악 소리도 다 켜 놓도록 하고요 아... 무덤이 이쪽이 아닌가? 무덤이 이쪽이 아닌가? 무덤이?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상 없으시죠? 위쪽이 갑다 여보세요?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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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됐다 자... 무덤 저쪽이네요 알터 유니콘이 생겼어요? 아 원래 없었죠 그죠? 봤나 싶었는데 없더라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이거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이게 자 여기 알터가 서있네요 왜 알터 혼자 서있지?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말을 건네보았다 로젠파이크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잠시 딴 생각하더나 로젠파이크님 오신 줄 몰랐네요 두 달 만이네요 조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맞다 저번에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제 저 도망을 쳤었죠 아무래도 어... 알 수 없는 환상 때문인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고통스러운 일 스읍... 아... 밀리시안 이거 또 선택지가 나눠지네요 여기서 또 이제 그렇다고 말한다 얼마 물입니다 솔직히 저는 내가 밀리시안이었으면 나는 되게 말을 안 할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밀리시안은 모든 걸 감당하거나 혼자서 적당히 얼마 물었다 어... 실망한 기색을 왜 왜 왜 왜 실망했어? 하하하 아유 뭘 자꾸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래 어? 여러분 화면 너무 안 어둡죠? 어두운 말해주세요 도울 수 있었다면 좋을텐데 루엘이이네요 자 루엘이 나타나고요 얜 또 내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니? 네 어디서 루엘이 좀 떨어져야겠네요 자 루엘린 혼자 쉬는 거 아니지요? 알트씨? 아 울먹이고 있어 하마트 위험할 뻔했다 얘도 그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얘도 같은 해 간단하게 설명해줬다 음 뭐지? 사념 아 오 그러고 보니까 그 저 에르그 결정 도와주시는 그분 왠지 이 루엘린 선조 같은 느낌인데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카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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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할아버지가 카일릭이지 어? 톨비시 단장님 앗 앗 그렇게 톨비시님이요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톨비시 단장? 아 깜짝이야 단장이라는 명칭 붙이니까 되게 헷갈리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음 뭐지? 무슨 비밀인데 좀 쉬시고 제말을 잊어주시고 어 오케이 휴식이라 가만히 온천 가버리는거 어떨까 밀리시아는 참 사람답네 그래도 온천을 또 가라고 하네요 아 이거 아 이거 못썼다 어쩔 수 없지 뭐 못쓸 수 있지 뭐 이것도 버리고 저는 별로 안쓰는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봐라 온천 온천 갑시다 단장으로 올라간걸 비밀로 해야 되는데 알터가 실수 아 그래요 아 톨비시 단장이에요 이제 어쩐지 뭔가 명칭이 이상하다 싶었어 조장이었는데 단장 됐구나 이제 승진했네 허우이고 뭘 승진했어 근데 선지자 다 놓쳤는데 이상 멋졌어 일단은 웃기 웃기기 음 좀 쉬어보자 웃기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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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여기서 왜 나오냐 하하하 어 멀린 고릴라가 진짜 어 다른 친구들 왔네 뭐 멀린이랑 트레저드 한테 왔네요 어 스크린 차지 가야지 아 오랜만에 핑크가 밀었다 어 어디서 아 간만이네요 어 안녕 핑크 얘 셋이 어떻게 너 셋이 자이나 어떻게 또 셋이 다이니 잘 지냈어 웃기 웃기기 음 음 고릴라 짜식 음 음 여기자 분해가 난다고 부자냄새 분해를 부자냄새라고 하는거야 자 이렇게 음악이 없으면 제가 임의로 음악을 틀겠습니다 어 뭐야 또 또 또 부자했다고 아 이런 노래를 알고있죠 약간 여행한탄 노래를 하자 여기자 또 뭐가 있을까 진한 우정 나눴던 그날 음 밤새 둘이 우정 나눴다고 난 여캔데 넌 남자고 어 바보병 하하하하 웃기기 음 어디 보자 아발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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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줄까 말해줄까 말해줄까 안해줄까 멀린 멀린이나 구해준전 있나 구해준전 있지 말해주자 어 음 아 아 멀린 뭐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니까 아 아 아 무슨 일이 일하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아 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리 잠깐만 또 따로 얘기할 날 또 따로 무슨 얘기할라고요 아 아 아 아 들쓰시고 다니는 음 아 융무라고 비슷한 느낌 아 으 엄청나게 천재적인 재능 멀린 3건 되게 오래 사는데 왜 저렇게 어 어 나는 왔어 어서와 대역 서블링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점차 없다 지급해야 할 골드 몬 돈 또 이렇게 100,000,000,000 추가 비용이 연체료에 자 조사를 마주 하자 보물도 잔뜩 보람도 잔뜩 잘 쉬어도 오늘 온천물 아주 좋다니까 뭐라지 자 이렇게 해서 멀리랑 트레저헌터는 헤어지구요 아직까지는 그냥 전조 이네요 그냥 전조 아우 시끄러워 자 루엘린한테 어느새 또 퀘스트가 왔습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주거제 흔적에서 자연을 어 존재와 대화하던 중에 신경쓰는게 있다 다시 또 아발론으로 가야겠네요 가자 뭐 뭐라면 가야지 뭐 별 수 있냐 아 말 아예 없지 문게이 들어가지 나도 마비하고 싶다 집에 와서 마비노기 하셈 하셈 왜 안 하셈 자 아발론 가겠습니다 아발론 아 1부는 이번 건의 1부분은 빨랐다구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저번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 버스 남아야 잘해서 잠이 온다 자 좀 자셈 어디 아 이제 아예 또 아이도 저쪽 가야 해 또 이거도 또 저쪽으로 가 있네요 또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아 죽어지는데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음 여러분 이거 몇시간이면 깹니까 g 그정도 말려주세요 몇시간정도 맘께 몇시간정도 자 이쪽으로 가서 저기 저 루엘리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얘기해야겠죠? 어 뭐야 아벨린도 있네 어 머리 잘랐어 슛컷 자 칼리네 어허 묘하게 짜증이 난 느낌이고 아벨리는 생각이 빠진 것 같다 자 대해정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4시간은 걸린다구요? 일단 오늘 내로 깰 수 있다는 거네 어 카일릭 일러스 생겨낸 되게 귀엽네 귀염이네 헐헐헐헐헐헐 어 홀홀홀 그냥 넘어가는 구석이었구나 아께나 똘똘한 꼬마야 홀로홀 음 이 모습 꽤 귀엽지 않니? 민이 많지 단장이에 대한 말은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홀홀 자 몸은 어떤거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어 야 카일릭 표정이 되게 많다 귀엽다 어 루엘린 빡쳤죠 어서 오 아벨린 미소가 이쁘네 이 모양의 재단이요? 이거요?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단장님이 그 유물들 봉인할 때 했던 그거 아닙니까? 아텐 시민이니까 기도를 해요 사람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뭐지? 고생이 많구먼 자 다른 사람들 또 데려오라고 심부름 시키네요 누구 데려오죠? 너무 어렵고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요 어디야? 카즈윈 아발라스 카즈윈과 카즈윈 또 어디니? 아 저기까지 가야 또 이거 뭉개 타고 하는게 날라 아예 그냥 그냥 아 뭉개 타고 하자 와리가 돼 카일리? 카일리랑 카일리 카일리가 아니야? 카일리 자 갑시다 음 오 유니커 뛰어다녀 오 뛰어다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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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하하하 어 뛰어다녀 자 어 피니랑 같이 있네요 안녕 피니 카즈윈 로즈방인이 오셨어 왔나 조사 로즈바이크는 딱히 그런건 자 여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었구나 야영지 쪽 세계수 근처도 마찬가지고 선제형의 어허 그들은 찾을 수 없네요 이 근처에 있다고요 뭔가 찾은거라도 있는건가? 주거제 흔적으로 가자 다 보이세요 집합입니다 조작님들 집합입니다 목소리란 말이죠 아 피내가 안좋은 기억이 있죠 이것때매 자 로즈바이트 빨리 가자 다시 돌아간다 다시 왔다갔다 오 뭐야 왜이렇게 늘어났어 못타니 이거? 어 탄다 하하하 탈수이네 진짜 안탈래 나도 유니콘 있거든 나한테도 유니콘 있거든 어디 보자 어? 사사장님 오셨다 하하하 야 사사장님 어서오세요 야 제가 오늘도 환영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창 메인스트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환영 축포를 제가 날릴 수가 없네요 아쉽다 하하하 나중에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다른거 할 때 오시면 제가 환호의 축포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터 어쩌다 보니까 이런걸 갖고 있었는데요 뭐야 이건 또 꽃뭉치? 너답지 않게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이 좋다 하하하 나 챙겨주는건 알터 밖에 없다 자 어 저걸 주고 하고 싶은데 어 알터를 쓰다듬다도 있어 아니 알터를 쓰다듬다도 있어 고마워 라고 할까 고맙다고 할까 고마워 음 환하게 밝아졌다 뭘 줬어 특제에 뭘 줬다고? 특제 이건 꽃뭉치고 그리고 특제에 뭘 줬다고? 뭐 줬다 하지 않았어? 특제 뭐 뭘 줬다 하지 않았어 여러분 뭐지? 영양소가 가득하댔어요 엄청나게 기운이 나네요 전용창이 있다고요? 아우 와 이런것도 있네 잘 먹을게 친구야 알터가 준 특제 영양간식 자 이것도 하나 써놓고 이런것 좀 써놔야겠다 아 이런것 좀 써놔야지 잠깐만요 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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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공 별로 쓸일이 없는데 톨비씨님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어요